권희의 장점은 골반! 아, 진짜? 방금 번을 줬는데? 어, 골반에 많은 것들을 세웠어. 정말 집안도 세우고, 명예도 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골반 털디를 잘하는 거를. 그래서 만보기를 차고 야, 오랜만에 만보기 번호! 누가 더 골반을 더 잘 터나! 자, 0에서 시작! 우리 애써 먼저! 형님들 1등 후반이죠. 자, 준비! 시작! 아, 나 오징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아, 오징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아니, 골반만 쳐다라, 골반가. 골반 봐! 골반 봐! 형, 골반 봐! 형, 골반 봐! 손은 나 올라왔지. 형, 머리 감자, 골반이 감자! 골반 봐! 머리 말고, 골반 봐! 골반 봐! 화장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골반 봐! 옷 끼고 싶은데, 소년이 말해! 힘드네, 이거! 야,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야, 이거 너무 힘들어! 야, 이거 진짜 힘들어! 야! 야! 전신을 힘들어! 근데 이게! 이게! 왠지! 왠지! 왠지 내가!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그냥 1등 할 것 같아! 자! 139! 어? 119! 진짜 119 불러주세요! 와! 희철이! 이래서 평소에 운동을 해야 돼! 172! 149! 진짜 미안해, 오짓말이라서 28! 당당해졌다! 황들여! 깜짝 놀랐어요! 28이야! 이렇게 되게 많이 골든 거야! 얼마야? 181! 우와! 171! 우와! 와! 민경! 야! 근데 이거 누가 이익을 할지 모르겠다! 왜냐면! 우영이도 춤이고! 그렇게 다들! 갈까요? 네! 준비! 하나 더 가! 왜 이렇게 가벼워! 우와!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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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룬이cat! 나1.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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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di 보기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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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2, 1, 1 멈추어! 양털이 양털이 모르겠다 모르겠다 P.O 먼저 그리고 우영이 P.O 148 우영! 166 야 우영이 너 나보다 더 멈췄어 진짜 일단 빼, 일단 빼 보지 말고 잠깐만요 야 나 진짜 잘못 들을 줄 알았어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178 나는 178 나는 잘못을 읽은 줄 알았어 230 와 와 와 와 와 와 기타